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 입니다 요번에 미션을 교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각 협력 업체들의 수익금의 일부를 제가 기부를 같이 하자 라고 제안을 했었고 대표님들이 선뜻 그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간씩 걷어 가지고 기부를 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 차를 부탁해 법인에서 200만원을 기부했고 부산의 kt 모터스가 50만원을 기부했고요 인천의 빈스 모터스가 30만원 파주의 팩스 오토가 20만원 그리고 충주의 국제 모터스 20만원 그리고 원주의 유진 자동차 공업사에서 30만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의 350만원 정도를 같이 기부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가 있으면 한번 더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그때의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수익금의 조금씩을 저희가 기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충주협력점 국제 모터스입니다 이번에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내 차를 부탁해와 함께 구속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방문으로 인해서 물량 소진으로 이벤트가 좀 조기 종료가 되어서 살짝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성 대표님과 여러 협력업체 대표님들과 상의하여 이벤트로 발생된 수익의 일부분을 좋은 일에 기부를 하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방문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통해서 기부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 어디 가면서 늘 자랑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KT 모터스입니다 이번 내 차를 부탁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님과 그리고 장영석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차를 부탁해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